오늘은 싱글벙글 한국 여자들과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생기는 일에 대해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이혼이라 생각하면 상대방이 싫은 거니까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당연히 한 집에서 살기도 싫고 그 사람이 미우니까 빨리 헤어지고 싶을 건데 놀랍게도 우리 한국 여성들의 이혼은 남성이 생각하는 이혼과 결이 많이 다릅니다. 남편 진짜 싫어요 빨리 이혼해야지라고 말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하고 싶다 말하는 한국 여자가 있습니다. 분명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하고 싶다 말했으니 저 여자도 몇 달 내로 이혼하고 싶어하는 걸로 보이시죠? 하지만 한국 여자의 빠르다는 개념은 남성과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얼른 애 키워놓고 자산 좀 불려서 이혼해야지라는 복수의 마음으로 살 거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녀는 남편이 너무 싫어서 이혼하고 싶지만 그냥 이혼하면 개털되는 걸 알고 있어서 남편이 재산을 빵빵하게 증식시키길 기다리고 있으며 양육비까지 낭낭하게 챙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양심 없는 것도 이 정도로 양심 없기 힘들 건데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없는 것이 없는 여성시대에는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는 돌신 게시판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 게시판에는 각종 이혼 꿀팁들을 같은 한국 여성들에게 공유하고 있는데 이 게시판에는 쇼인도 부부로 살다가 이혼한 여성인권운동가도 있을까? 라는 재밌는 질문도 많이 올라옵니다. 내가 처가집과 남편 사이 중간 역할을 잘 못해서 정떨어져서 이혼하게 된 케이스거든. 남편이 갑자기 마음의 문을 닫고 투명인간 취급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남편은 쇼인도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냥 서로 신경 끄고 살자 했는데 내가 그거 못 견디겠어서 이혼하자 말했어. 혹시 남편이 외도인가 했는데 외도는 전혀 아니긴 하거든. 근데 혹시나 외도 증거 찾으면 합의 이혼 안 해주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이지 재산분할 더 받아갈 수 있으니까. 같은 소리를 하면서 이혼하는 와중에도 재산분할만의 관심을 가지는 한국 여자들. 무조건 재산분할 잘 받고 나와야 한다. 여성인권운동가는 유책사유가 없는 거다. 증거가 없어도 여시가 이혼 안 해주면 남자는 이혼 못한다. 라는 식으로 무조건 재산분할을 받아내야 한다고 남편 돈이 자신 돈인 것처럼 말하는 한국 여자들. 본인이 처가집과 남편 사이에 조율을 개떡같이 했으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 말하는 저고라지. 협의 이혼 시 아내가 남편 결혼 전 재산에 분할 취득이 가능한가요? 부부싸움 후 가끔 아내로부터 협의 이혼 소리를 듣는 38남성입니다. 결혼한지는 3년 차 됐습니다. 결혼 후 맞벌이를 하기로 약속했던 아내는 결혼 직후 직장을 그만뒀고 처가 쪽 사업을 말아먹어 제가 생활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결혼 전부터 부모님이 저에게 넘겨주신 재산이 있는데 아파트와 오피스텔 몇 채 지방의 부동산 시가 20억 규모의 재산입니다. 아내는 결혼 초부터 결혼 전부터 있었던 저의 재산 모두를 자신과 공동명의 해달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농담이겠지 싶었는데 그 요구를 장인어른도 같이 하고 있더군요. 이렇다 보니 매사에 부부싸움이 나면 아내가 저의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느니 어쩌다 회사에서 야근하면 집안의 불성실에서 더는 못 살겠다고 행패를 부립니다. 아내는 저와 이혼을 하면 남편 재산 절반은 자기가 가져올 수 있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처가를 안심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지식인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양심이 뒤져도 단단히 뒤진 우리 한국 여성의 이야기의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만날 여자는 저러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으신가요? 한국 여성들의 대다수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혼해서 돈 뜯어낼 생각으로 결혼을 합니다. 사랑이 없이 재산만 바라보는 한국 여성들의 이야기 부디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짬뽕 한 그릇 사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